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24시간 밥 먹습니까? 24시간 기도합니까? 24시간 24시 이렇게 할 때 뭐 일을 24시 합니까? 그 말이 아니지요. 내가 어디에 올인할 것이냐입니다. 이거 발견한 걸 보고 24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요, 옛날에는 이게, 이 부분을 발견하기 전에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응답이 안 오니까 뭐 여러 가지가 생기나 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향도 생기고 불신자처럼 되는 거죠. 어느 날 제가요, 이걸 발견한 겁니다. 지금 바깥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구나. 성도님들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있구나. 그리고 목사님들이 어렵구나. 이 부분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그때부터요, 이렇게 사슬 눈이 열리고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자꾸 크던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뭐에 올인할 것이냐. 물론 우리는 지금 전도에 올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발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걸 발견해야 우리 이쪽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죠. 자,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영적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영적 문제가 이것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이걸 본 겁니다. 이걸 본 겁니다. 그러면 애급도 망하고 세계도 망하고 다 망해요. 이 영적인 전염병들이 전 세계로 퍼지기 때문에 여기에 답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요셉과 모세입니다. 요셉과 모세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올인회인 겁니다. 이게 이집사입니다. 세계보고 해와 달과 별이 저를 하는 꿈을 꿇고 이러면 애급으로 가게 되죠. 이때부터는 이 일이 생기나 저 일이 생기나 전부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응답의 현장에 있으면서 발견을 못 했잖아요. 이거 발견한 날로부터 달라졌습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자, 여러분이 전도자로서의 24 올인은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다 올인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24 다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부인이 돈만 생기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집에도 몇백만 원씩요, 몇천만 원씩 없어져요. 한 번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장사하니까 돈이 왔다 갔다잖아요. 한 500만 원씩은 없어진 거예요. 부인에게 물었더니 친정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핑계로 처갓집에 전화를 했는데 분명히 돈을 500만 원 가지고 말하고 고맙다 뭐 이야기해서 될 건데 아, 그러면 인사를 안 하더래요. 집에 뭐 일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다더래요. 아무 일 없습니까? 없다래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요. 그래가지고 막 싸움을 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 남자는 굉장히 사업하는 괜찮은 사람인데 아, 부인이 자꾸 우리 돈을 없애니까 이상하잖아요. 나중에 이유를 알았어요. 멀쩡한 이 여집사가 말이요. 노름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얼마나 충격이 돼갖고 왜 너 노름하냐고 못하게 한 거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석 달 동안만 저 시골에 처갓집에 가 있어라. 노름꾼들 만나지 마. 이래가지고 이제 본인도 알겠다라고 이제 이 친정집에 석 달을 이제 휴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은 거요. 그 사이에 시골에 있는 노름꾼도 만났어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그걸 보고 24월인이라고 합니다. 24일 되면 안 될 게 없어요.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이후에 모인 이유가 시간이 많아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모여서 전도운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으로 개혁교단도 만났고, 그 축복으로 한기총도 만났고 많은 만남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과제인 전도자의 24월인을 알려면 이걸 봐야 된다 그 말이요. 어째서 사무엘의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냐? 어째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많은 비밀들을 줄였습니까? 불 내서 생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응답들은 다 따라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창구하고 눈을 뜨셔야 돼요. 이것은 특징이 발견만 하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특징이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서 엘리아와 엘리사를 썼습니까? 아수르와 아람 이 특징이요. 이거는 다곤신이고 특징이 전부 바알과 아스다로였어요. 엄청난 걸 발견한 겁니다. 이 애굽은 각종 우상이 있지만은 이 피라믹 만드는 이 우상이 굉장히 큰 우상이었죠.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쓰임 받는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죠. 하나님이 엘리아와 엘리사를 축복하실 수 밖에 없는 중요한 발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썼습니까? 이 바벨론이 너보 신상 만들어 놓고 전 세계를 어지럽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은 게 이사야요, 에스더요, 다니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이집사를 보기만 하면 역사는 나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런 우상을 만들어 전 세계를 물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데 올인하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오게 된다.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부잡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제게 뭘 보낸 자료를 보냈는데 보니깐요, 세계의 예언가들이 한국을 예언한 것을 보내셨대요. 공통적으로 똑같이 예언했어요.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앞으로 큰 영적인 축복이 일어난 나라다. 그런 하여튼 내가 볼 땐 잘 본 것 같아요. 그런 예언가들이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쭉 예언행이 나오는데 한국은 앞으로 대단한 나라 될 거다. 결론인 거고요. 얼마 전에 사석에서 잠깐 조용기 목사님과 식사를 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럴 줄 알았는데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라더라고요. 역시 대단한 나라다.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럴 줄 알았는데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라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모르니까 표시 안 나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다는 거요. 그러고 그렇구나. 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동호모라 멸망시키지 않겠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말세시대의 초대교회가 어디에 어떻게 오륜 했냐. 24 올인의 시작 24 올인의 방법 24 올인의 결과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24 올인을 제대로 발견한 오늘부터 역사는 시작된다. 네. 자 24 올인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주께서 감남산에서 주신 은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올인해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거기에 올인해라. 개척을 했는데 말이온 아무 돈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아니 교회를 개척하는데 열두 평짜리 교회라 상관없습니다. 내가 써야 될 강단은 영도 전체입니다. 한국 전체입니다. 그렇잖아요. 세계 전체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많은 교육자들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요. 우리 이제 어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머무릅치게 되죠. 그럴 필요도 없다. 저는 옛날에 부교육자들 이럴 때 어렵잖아요. 혹시 돈 많은 교인들, 헌금 많이 하는 교인들 만나면 일부러 피해서요. 왜냐? 전도사인 내가 도움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내가 일부러 피해서요. 왜냐? 우리는요. 감남산 은약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돼요. 그러면 내가 가난하게 됐냐?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뭐 어렵게 생활했냐?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한테 목사 내보기 위해서요. 저 사람요. 내 보고 한 얘기 했다. 저 엄청 돈 많은 사람들. 유무가 한 번, 한 번, 한 번, 대화 한 번. 내 지인과 일부러 안 만났어요. 왜냐? 그러면 돈 많다고 해서 내가 만나면 되잖아요. 저는 그래 못합니다. 그렇죠. 복음은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려면 교회 헌금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리저리 쓸때면 돈 쓰지 말고 교회 헌금하세요. 돈 있는 사람들 쫄쫄 따라다니는 그게 옳은 목사입니까? 그렇죠. 교회 헌금하세요. 쓸데없는 데 하지 마시고. 은약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 말씀은 근능을 받고 그랬으면 그 은약 붙잡으면 돼요. 이 약속은 마가 다락방에서 그대로 성취되어 줬어요. 맞잖아요. 그대로 성취되어 줍니다. 뭡니까? 삼천 제자 일어났어요. 이게 24 올인의 시작입니다. 꼭 숫자가 삼천이라 해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지역을 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현장을 살렸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살렸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24 올인의 시작입니다. 딱 붙잡아서 이게 시작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24 올인의 방법 사도행기 2장 42절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라. 말씀은 분명히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며 응답의 흐름을 타라. 그러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떡을 떼며가 뭡니까? 복음과 전도의 흐름을 따라 그리고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의 중요한 흐름을 따라가면 24 올인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올인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교회에 경제의 축복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은약 잡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에 세계보금할 경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합니다. 이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면 역사하십니다. 그 가난한 마가 다락방 교회에 경제소다 부었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개혁교단, 옛날 전도단 다락방 멤버들 부탁하고 싶어요. 교회가 말이죠. 목사가 애타게 많이 강조해서 헝금한다? 그건 헝금이 아니요. 기부금이지. 하나님은 기부금을 받지 않습니다. 헝금을 받으십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사실은 저 뒤에다가 통 나누고 헝금하는데도 차고 넘쳐야 되는 게 헝금이요. 우리가 많은 강조에 대해 봉사한다? 아닙니다. 보금이 있으면 생명 걸고 헝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활 중에서 돈 쓰는 가운데 교회에 가서 헝금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봐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갈 때마다 제 차에 갈 때마다 모든 데에서는 헝금 봉투 싸놓고 왜냐? 헝금을 잘해야 돼요. 예원교회에 가보면 헝금하기 좋대로 해놔서 봉투가 많아. 미국교회에 부흥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보면요. 내가 헝금 좀 하러 봉투 사면 봉투가 없어. 특히, 나는 목사님 방에 있잖아. 목사님이 헝금 안 하는가 봐 봉투가 없어. 미안스럽습니다마는 목사님 서랍에다가 봉투 찾아내고 훔쳤어. 그것도 헝봉투 겨우 찾아가지고, 그저 헝금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는, 이 올인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다 헝금 보자기 안 돌려보세요. 헝금 반도 안 나옵니다. 그게 뭐 헝금입니까? 우리 이때까지 하나님을 도와주기 때문에 축복 못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도와주거나 하나님이 기부금 내면 축복 못 받아요. 하나님께 헝금하셔야 돼요. 그렇죠?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디옥 초대교회 흥금 받으시고, 세계를 살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더DIY어 뭡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으로, 강단 말씀이 현장으로 이게 24때 깨달으면 이렇게 됩니다 24때 깨달아 부리면요 강단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역사가 사동의 3, 1절에 12절 성전 미문의 안전자 굉장한 얘기요 나면서 안전방이 된 자 아무도 고쳐줄 수 없는 자 동전이 필요한 자 그렇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방이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그 앞에 보면 더 중요한 만나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그 안전방이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정확하게 본 거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진짜 없겠습니까 동전 하나가 뒷말이 중요해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엄청난 도전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유대 종교 박살내는 거에요 이게 지금요 모든 우상 박살내는 거에요 이게 이런 문이 막 계속 열리기 시작해요 이런 문이 막 계속 열리기 시작해요 이런 문이 막 계속 열리기 시작해요 내가 뭐에 올인할 것이냐 지금은 여러분이 빨리 응답받을 하지 말고 내가 평생에 뭐에 올인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냐 요렇게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그러면 방법은 요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결과는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요런 목표를 삼으면 돼요 결론을 매겠습니다 이걸 봐뿌리면 하나님의 행복을 항상 누리게 돼요 자 이걸 봐버리면 하나님의 응답, 축복 항상 누리게 돼요 이걸 봐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치유 항상 누리게 돼요 자 이걸 봐버리면 하나님의 행복을 항상 누리게 되는데 그걸 보고 정시 기도라고 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제 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연결돼요 여러분 정시 기도 때는 굉장히 행복한 꿈을 꾸세요 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항상 누리는 걸 보고 무시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24기도 축복을 알면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세계정복할 우리 렘난트들 깊은 기도 찾아내세요 우리 김근호 선수 아까 인사하던데 세계적인 축구 선수 되겠지요 뽑혀 가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16세 소년인데 레알 마드리도로 뽑혀 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인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깊은 기도 배워보라 아침마다 해보면 다음 나옵니다 if you do it every single morning you'll find the answer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요 이걸 저쪽으로 보내다 한 번 이래갖고는 잘 몰라요 그렇죠? 이걸 수천수만 분을 던지면 뭐가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 아침에 조용한 시간, 편안한 시간 능력의 시간을 만들면 처음엔 잘 뭐 그런가 싶습니다 그러나 굉장한 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렘난트들은 꼭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세계정복해라 그리고 23 다음 주에는 25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여사 하나님의 이십사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참으로 올인해야 될 현장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세상 살리고 초대교에 일어났던 역사를 보는 응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성전 미물의 안전병을 일으키듯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